보검아, 핸들 잡아. 바지랑 작별하고 왔어요. 잠시만요. 명곡이야. 허팝으로 들어가지 마. 모자 한 번만. 감사해요. 갑니다. 손끝만 스쳐도 그댄 벌써 나를 살아보리 이런 느낌? 다 모르는 운명이라고 나의 느낌이 말해주지 나 그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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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 스마트. 나의 빛이. 멈췄어 괜찮아 괜찮아 확인할게 괜찮았어 괜찮아 괜찮아 사람이 안 다치면 되는거야 어떡해 저 운전하는게 아니나봐요 야 너해줄거라 야 노래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오늘따라 아 진짜 속상하다 괜찮아 와 진짜 속상하다 어 형 아파 아파 그냥 가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깜빡이 돼? 깜빡이 돼 고겸아 운전할래? 야 너 또 야 괜찮아 진짜 죄송해요 사람이 안 다치면 전혀 문제가 없는거야 기념품 잘 간직해 공중 잘 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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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좀 구름이 껴 있다 왜 이러냐 진짜 아하하하 왜 이러냐 여기서 멈춰야 된대요 어떻게 에토샷까지 왔네요, 그러다 감사하다, 감사하다 내일까지 왔다, 에토샷까지 왔다 보험이 운전해! 하고 3분 만에 걸리고 보험이 운전해! 하고 3초 만에 부서지고 이게 아쉬웠어, 얘가 검문소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어 우리도 사실 검문소 처음 볼 때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앞에서 서주니까 아, 쓰는 데인가 보다 했지 택시가 쓰니까 보험이 내일 한 번 천천히 해봐 내 사고를 낼 게 없어 절대 낼 게 없어 내 사고를 하면 오릭스랑 부딪히는 거 막은 없어 어디서 갑자기 태어나서 이 밤을 기억하자 아, 뭐라고? 아, 맛있다 아, 진짜 맛있다 맛있지? 맛있다 오케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좋다, 얘들아 또 봐 놔버려 하하하하 내일 스테디오로 보면 이름의 8시 이름의 8시 주인아, 미안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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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앉아 하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, 목이 오는 게 너무 좋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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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신분들 딱 올림 greetedám 보고 수울이 들어간다 쭉 쭉 왜 Strategy 하하하하 하하하하 작가 jourχ 하하하 동네 개처럼 이렇게 부르냐 하하하하 나중에